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재밌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님 보도 중에 누가 제일 호흡을 잘했을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가슴이 너무 벅차요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도 하고 각보를 짜서 찍는 거 이렇게 보면 저절로 황긋한 미수가 나와요 이 영상제에 참여한 여기에 단 한 명도 빠지면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